저는 무서운 게 제가 몰입책 썼지만 몰입을 권하고 싶지 않은 게 포커스를 하나 맞추면 잠을 안 재워요. 계속 아이디어가 오거든요. 몰입이란 게 포커스 하나 맞춘 거예요. 정신을 깨어있는 정신으로 어딘가 여러분이 대상에 의미 있는 포커스를 맞추면요. 그쪽 정보가 여러분한테 막 오죠. 주식을 하나 사놓으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길에서 누가 하는 얘기도 여러분이 집중하죠. 그리고 자꾸 마음에 품고 있으니까 또 아이디어가 나오고 좋은 생각들이 무의식 중에도 계속 조합이 일어나요. 그래서 몰입만 잘 되면 아이디어는 감당할 수 없게 옵니다. 그래서 저도 괜히 몰입 하나 해놓으니까 왜냐하면 강의를 해야 되니까 몰입 안 할 수가 없고 원불교분들한테 이왕이면 좋은 거 드리고 싶어서 이왕이면 자명한 진리 그동안 또 생각 못 해본 거 드리고 싶어서 마음을 내니까 그냥 자다가도 딱 일어나서 또 컴퓨터 켜서 수정하고 다시 자고 놀다가도 딱 아 이건 이게 자명해 그래서 이게 또 이걸 이런 정보를 공유하면 얼마나 또 서로 좋을까 이런 생각이 끝도 없이 나더라고요. 몰입과 몰입 사고라고 제가 강조하죠. 몰입을 하면 계속해서 몰입 상태에서 자명한 사고를 하면 대신에 아이디어가 온다고 다 끌려가면 안 되고 뭐가 자명한지 빨리 양심 분석 자명 분석해서 취할 거 취하고 찜찜해 할 거 찜찜해 버리면 이러면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런데 이게 아이디어가 왔을 때 자명 찜찜 분석을 안 해주면 모호한 채로 애들이 가요. 그런데 아이디어가 왜 무섭게 오냐면요. 몰입 포커스를 맞춘 다음에 아이디어가 오는데 자명 찜찜 분석을 계속 해주면 오는 대로 요리를 해주면 바로 또 그 다음 게 또 옵니다. 이게 자명하다고 해놨으니 여기서 파생된 또 다른 자명이 와요. 이게 미치는 거예요. 오는 대로 요리를 할수록 더웁니다. 그러니까 이게 꼭 어떤 분야만이 아니라 이런 철학 공부를 할 때도 계속 분석을 해 가셔야지 자명 분석 깨어 계시고 몰라 괜찮아로 깨어 계시고 자명한 분석을 계속 해주시면 무섭게 여러분 좋은 생각들이 나오고 또 재강의를 들으시면 또 계속 자극받게 돼 있거든요. 생각 안 하시려고 해도 몰입 상태에서 재강의를 들으면 또 재료가 막 오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분석하다 보면 또 자명한 거 하나 취하면 또 그 환희의 희열이 오고 거기서 또 파생이 돼요. 그래서 이제 난 이거 얻었다고 보물 얻었다 실난다 그러면 또 와요. 다음 게 그거 알았으면 이거 알아야지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여러분 중독되는 거죠. 멀리 가시는데 해서 돌아오지 못할 정도까지 가면 큰 보살이 되십니다. 다시는 이제 이런 사바세계 못 들어온다는 게 아니라 이런 식 사고에 이제 적응 못 합니다. 이런 깨어서 사고하는 데 익숙해지고 반야로 반야바라미를 쓰는 데 선정과 반야를 쓰는 데 익숙해지고 우리말로 하면 이제 몰입과 몰입 사고에 익숙해지고 일반적인 이런 탐진치 끌려다니던 사고에서는 벗어나버려요. 그게 돼야 보살이 되죠. 만약에 여러분 보살이다 그러면 사람이 착하고 뭐 이렇게 뭐 모난 데가 없고 말은 다 좋은데요. 그 말들 안에 지혜가 없으면요. 그건 그냥 범부 중에 착한 범부처럼 이런 거예요. 고등 침팬지 중에 되게 유순한 고등 침팬지는 가능한데요. 그래서 인간으로 아주 그냥 점프하려면요. 지혜가 무조건. 그래서 불교도 반야를 최고로 치는 이유가 지혜를 못 얻으면 못 벗어나요. 그 장에서.